하나, 둘, 셋! 눈 떠보세요. 우와! 뭐야, 다른 집이잖아. 얘 봐봐, 얘 얘 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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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우와, 대박! 너무 마음에 들어요. 줄리가 침도 많이 흘리고 너무 더워하고 콜 같은데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다 친환경적인 것들을 썼어요.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에요. 여기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올라와. 줄리, 올라와. 줄리, 올라가. 줄리, 올라가나? 우와!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정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선생님, 이게 집 이름이 설레는 아이스링크 아니에요? 설레는 아이스링크.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대형견들이 이렇게 보호자하고 눈을 맞출 때 이렇게 쳐다볼 때 척추에 굉장히 무리가 간대요. 그래서 아이스링크, 서로 교감을 하는 눈높이가 필요한데 그 의미에서도 또 저희가 아이스링크라는 의미를 넣었거든요. 나는, 나는 무슨 빙상장인 줄 알았었는데 아이링크구나. 근데 또 거기에는 또 아이스, 시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될까요? I'm the real. 감사합니다.